자 시라프입니다. 이렇게 솔로 프로 228이에요. 빨리 우리 회원님께서 택배로 보내달라는데 택배 보내기 전에 테스트 해달라고 해서 회원님도 또 사진을 찍습니다. 아, 동영상을 찍습니다. 자, 설명서가 기본적인 설명서가 있고요. 헬기가 있고, 배터리 안쪽에 들어있고요. 충전기, 아답타, 조종이 있습니다. 조종기, 배터리 넣어놓고요. 지금 세팅을 좀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먼저 헬기 꺼낼게요. 헬기 먼저 꺼내고 자, 제가 도와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헬기가 있으면 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배터리 집어넣잖아요, 배터리. 배터리. 근데 저번도 여기 같이 이거 한번 제가 동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요. 헬기부터 켜느냐, 조종기부터 켜느냐. 근데 둘 다 관계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전성으로 헬기부터 먼저 켤게요. 헬기 끼고 내린 상태에서 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여기가 슬라이드들이 싹 들어가요. 싹 들어갑니다, 이렇게. 쏙.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싹 들어가죠? 얘를 딱 들어가면은 안쪽 쏙. 뒤로 이렇게 집어넣어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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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갑니다, 리비. 따라와. 열고가 좋겠는데 지금 쪼그레 살기 때문에 미안해 주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좋아요. 자, 이렇게. 옆모습도 보시고요. 천천히 이제 안뇽 들어가요 뀨ope 끊어져서 빠져볼까 조금더 보세요 방송 많이 했지만은 많이 안 할 거예요 위험하죠? 이제 옆으로, 옆으로 올까요? 위험하죠? 자, 이제 상대할까요? 상대 내 손으로 먼저 위험하죠? 같이 와, 불쌍하네 크니까 약간 두질케야, 상륙이다 상륙해 볼게요, 상륙 역시, 역시 크니까 좀 안정적으로 약간 헬기, 조금은 헬기 같은 경우는 바람 안에서 이렇게 회오를 치니까 헬기가 옆으로 드리프트하는데 좀 큰 헬기는 안정적으로 상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일단 솔로프로를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솔로프로 228 요걸 연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헬기 실력이 느는데요, 이거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아시아프리스입니다 끝 끝 끝 끝 끝 끝 끝